핵심 키워드 G.A.E.A.T 선정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G.A.E.A.T 선정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G.A.E.A.T 선정 엔카닷컴이 2024년 중고차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이는 2023년 엔카닷컴 거래 및 시세 빅데이터 분석과 대내외 시장 트렌드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먼저 내년에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친환경 중고차의 판매가 올해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전체 판매 비중은 가솔린, 디젤차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2023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판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매물대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도 친환경 중고차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3년 1물결표 10월까지 엔카를 통해 거래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38% 크게 증가했다. 또 하이브리드차도 같은 기간 24.29% 판매대수가 올랐다. 내년에도 신차 물량 증가, 친환경 차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친환경 중고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음으로 경기 침차가 장기화되고 최근 침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중고차를 찾는 소기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구매 가격,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 총소유비용, TCO, 이나젠 경차, 준중형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높은 가격대 중고차보다 더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중고차 구매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거래는 차량 상태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 중고차 시장의 질적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트렌드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는 일물일가로 차 상태가 모두 달라 공산품과 달리 소비자들의 탐색과 선택과정이 긴 편이다. 특히 최근 시간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초사회가 대두되는 만큼 이러한 서비스의 소비자 선호도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재고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IT 기술 역량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정확한 차량 상태 증단, 중고차 시세 산출을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빅데이터, AI 등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잉카닷컴은 23년간 쌓은 데이터 자산,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차량 상태와 시세, 판매자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진단센터 내 차량 검수 과정이나 다양한 거래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전체 진단센터 내 차량 검수 과정이나 다양한 거래 서비스 적용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엔카닷컴은 연간 약 120만대의 중고차가 등록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거래 플랫폼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차 및 중고차 시장 분석 소비자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자동차 생활을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수호킴의 도토타임즈.co.kr 한국앤컴퍼니 2023 프로액티브 어워드 진행 아우디 코리아 초고성능 외건 rs 육아반트 퍼포먼스 출시 현대차 기아 글로벌 헤브 성장 속 독자 기술 주목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